여기 러브레터에서 본 듯한 저기 바다 진짜 예뻐 보타루가 확실히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사람도 되게 적고 너무 날씨가 좋은데? 진짜 예뻐요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니 자정도 타고 다니기 딱 좋아보인다 제가 가려는 스시집은 하타스시라는 집인데요 다른 유명한 집들도 많지만 여길 가는 이유는 단지 하나 주인 아저씨가 친절해서랍니다 혼자 가는 여행자에게는 불친절한 가게는 필요하지 않죠 친절한 주인장님과 얘기를 하는 것이 드림인데 과연 이루어질지 기대해주세요 거의 다 와가요 저는 나머지 한자는 모르지만 이 하만 보고 들어갑니다 맞는 것 같아 한글이 적혀있네 엄마를 닿아줍니다 양배추 여러분, 저녁에 집을 쓸 수 있는 과연 오늘의 공간이 이쁜고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죄송해요 이거 뭐예요? 아, 공치 맛있어 그럼, 청호 맨 끝에 청호 아, 청호 엄청 맛있어 소등학교 Abraham 어엉 너무 덜하고 발로 continu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평범한 길이 있는데 저는 오고 가고 할 때 똑같은 길을 또 걷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겹치는 길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오르막길이라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한적한 골목 걷는 거 되게 좋아요. 진짜 예쁜데 너무 힘들다. 고양이 또 없나? 저기인가? 여기 상점들 진짜 다 예뻐요. 건물들이 오르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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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것도 malfeon 오르골르 开 오르골르 주TV 이치! 귀여워 아 대박 이거 딸 수도 있어 와 귀엽다 벌써 사고 싶은데? 벌써 사고 싶은데? 귀엽다 슈피 너무 힘들어 우와 엄마가 이거 너무 힘들어 아 이상해 이치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든 이 자리에 고마워 이모에든 이 자리에든 이 자리에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